2020년 10월 12일 월요일 오늘의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 숨어있던 권모씨는 체포되었으나 임모씨는 현재 도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모씨와 임모씨는 지난 6월 22일 바라나케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CIDG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수도권 경찰서 시나스 성장은 가능한 한 빨리 도망자를 체포하도록 지시했으며 당시 교도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권모씨에 위치한 셀러브리티 스포츠 플라자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186명의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벨라스쿠가 하원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벨라스쿠는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까야타노 하원의장에게 국가의 이익을 위해 평화로운 교체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벨라스쿠의 선출이 합법적인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권잘레스 부의장은 하원 회기가 11월 16일까지 중단되었기 때문에 10월 12일 하원이 제외할 수 있는 본회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해리 루크 대변인은 대통령은 두 사람 중 누구의 편도 들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2021년 예산안에 대한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루크 대변인은 매주 월요일 대통령의 정례 연설은 오늘은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필리핀 해외 게임 사업자 포구의 폐사가 증가하면서 취업허가서를 신청한 외국인의 수가 49.69%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고용부에서 발급한 외국인 고용허가 AEP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15만 8,710건에서 7만 3,64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AEP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일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발행된 총 AEP 중 62,196건 84.46%는 포구에 고용된 외국인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인은 포구에서 일하는 전체 외국인 중 89.3% 55,371명을 차지했으며 베트남인 1986명, 인도네시아인 1130명, 말레이시아인 1096명 순이었습니다. 기관관 테스크포스는 메트로마닐라의 통금시간을 완화하고 사람들이 신체적 거리를 무시하게 할 수 있는 사무실과 시설의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를 둔 근무 교대를 시행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노골라레스 부의장은 지방정부는 사람들이 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짧은 통금시간을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쇼핑몰과 식료품점은 더 긴 시간동안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규모 봉쇄가 국가의 성장 전망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한 건강 프로토콜을 시행하면서 정부가 경제를 재개하여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트로마닐라 시장연합회는 음식 배달에 대해서는 24시간 운영을 승인했지만 식당에서 식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시장연합회 올리바레즈 파라냐케 시장이 밝혔습니다. 이는 일반 지역사회 검역 GCQ에서의 식사 및 배달 서비스를 최대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무역산업부의 10월 2일 지침과는 대조적입니다. 시장연합회는 기관관 테스크포스에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최종 합의는 배달 서비스만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 필리핀으로 돌아온 해외 필리핀 노동자가 11일 현재 24만 8,46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5월 COVID-19 검사 및 격리 이후 OFW를 대량 수송하기 시작했습니다. OFW 귀환자들은 필리핀에 도착하자마자 숙박, 음식, 교통 및 COVID 테스트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는 10월 11일까지 귀국한 OFW는 21만 3,942명이며 이 중 해상근로자는 7만 1,998명, 육상근로자는 14만 1,9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뉴스를 보면 부서별로 통계 수치가 차이가 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고용주는 12월에 근로자에게 13번스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실베스토 벨로 노동장관이 11일 말했습니다. 하지만 13번스 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의 시행규칙 및 규정이 경영난을 겪는 업체에 대해서는 면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드릴론 상원의원은 13번스 임금을 의무화하는 대통령령은 어떠한 면제도 허용하지 않으며 면제를 부여하려면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2일 고용부는 고용주와 근로자 그룹과 만나 어떤 회사가 면제 대상이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벨로 장관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자발적인 합의 없이는 법적으로 연기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경찰 15,768명의 직원이 2016년부터 행정범죄 및 범죄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스콜란 청장에 따르면 경찰관들이 저지른 범죄 중에는 불법 약물과 중대한 위법행위, 심각한 직무태만, 부정, 부패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범죄로 위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 중 4,591명은 심각한 위반 혐의로 즉시 해고되었으며 7,888명은 정직, 846명은 계급이 강등당했습니다. 해고된 경찰관 중 549명은 마약사건에 관여했으며 그중 410명은 약물 사용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139명은 기타 불법 약물 활동에 관여했던 것으로 덧붙였습니다. 필리핀 여성 10명 중 7명은 온라인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플랜 인터내셔널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대부분의 소녀들은 괴롭힘이 자주는 50%, 매우 자주는 33% 발생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67%의 괴롭힘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에 의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수자들은 온라인 폭력에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랜 인터내셔널 전문가는 세계적인 유행병과 점점 더 디지털화되는 세상에서 소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부의 오슬룹에 있는 고래상어는 호주, 모잠비크, 세이셜의 관광명소에 있는 고래상어에 비해 관광활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오슬룹의 고래상어가 다른 연구 집단보다 훨씬 더 많은 흉터를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오슬룹의 모든 고래상어의 95%는 몸에 흉터가 있었으며 가장 흔한 유형의 흉터는 찰과상이었으며 대부분의 흉터는 흠집과 찰과상으로 분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찰과상은 로프, 소형 보트의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카티의 한 식당에서 지난 10일 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반한 혐의로 약 70명의 파티 참석자들이 체포됐습니다. 마카티의 사회적 거리 두기 위반 혐의로 체포된 식당은 다섯 번째로 체포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오후 11시 20분경 소음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포블라시온 바랑가이의 5층 레스토랑을 급습했습니다. 위반자들은 보건규칙 위반에 따른 벌금, 천폐소의 고지서를 발부받았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은 지난 10일 술루주에서 두 명의 여성 아부사압 회원과 함께 체포된 인도네시아 여성에 대한 추방 절차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방 절차는 그녀를 상대로 제기될 형사사건의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여성은 폭발장치와 폭발도구가 들어있는 자사의 조끼를 용의자로부터 압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을 체포함으로써 당국이 그들을 막지 못했다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필리핀 경찰은 밝혔습니다. 2020년 한필문화축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음악회로 대체됩니다. 주필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한인총연합회,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 등이 공동 개최하는 제29회 한필문화축제는 10월 30일 오후 3시에 우리의 함께라는 주제로 한국과 필리핀 예술가들이 참가해 진행되며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한필문화축제는 1991년부터 한인회 주체로 시작되었으며 2014년부터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 필리핀 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양국 간의 문화교류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필리핀 한국여성연합회 주체로 지난 10일 토요일 가상으로 개최되었던 한국인을 위한 필리핀어 말하기 대회에서 국제청소년 펠로우십에 재직 중인 김진은 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필리핀 남부대학교의 조하나 양이 차지했으며 3위는 앤 아버, 먼테소리의 도연규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코로나19 유행 속 나의 산과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선전을 거쳐 결선이 치러졌으며 전국노래자랑 해외 결선에서 우승을 차지한 김보라 씨의 축하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대상 수상자에게는 마닐라 인천 왕복 항공권이 부상으로 주어졌습니다. 영남대 박정희 세마을 대학원이 파리를 개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6개국 8명의 유학생들이 참석해 필리핀 출신의 공공정책 리더십 학과 석사 3기에 재학 중인 디오스 알리사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알리사 씨는 이번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다면서 남은 유학기간 동안 영남대에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이 배우고 소중한 추억을 쌓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영남대 박정희 세마을 대학원은 3학기 동안 한국어 집중 과정을 필수 이수 과목으로 두고 해마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필리핀의 확진자 수는 토요일 2249명 일요일 2502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33만 934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주말 동안 1천명 이하인 651명, 782명이 증가했으며 경증은 83%, 무증상자는 11.2%로 무증상의 비율이 10%를 초과했습니다. 필리핀의 양성 확진율은 10.1%이며 전체 국민 중 0.31%가 감염되었으며 어제 회복된 인원은 17,057명으로 전체 29만 3,075명이 회복되어 회복률은 86.4%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의 사망률은 1.9%입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에서 필리핀에서 수행될 임상시험에 대한 모든 신청서는 백신 개발을 위한 하위 실무그룹에 제출되고 관련 문서는 백신 전문가 패널과 윤리검토위원회의 검토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백신 시험은 FDA의 규제 검토 및 임상시험 수행 승인에 따라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매우 강력해 집회나 휴대전화 액정 표면에서 최장 28일간 생존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껏 확인된 것보다 생존기간이 훨씬 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연구는 실내 온도 수준인 섭씨 20도 시 어두운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섭씨 40도 수해에서는 24시간 안에 감염을 멈추는 등 온도가 높을수록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시간이 짧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필리핀은 11일 일요일 2,500건의 추가 확진자로 총 33만 9,341건을 돌파하면서 33만 9,267건의 사우디를 추월해 전세계 확진자 숫자에서 18위를 차지했습니다. 필리핀에서 매일 새로운 사례는 7일 연속 2,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며 새로 신고된 사례의 7일 평균도 9월 24일 이후 3,000명 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토요일에 라 유니온의 샌파르난도에서 번개에 맞아 3명의 소년이 사망했습니다. 형제와 사총만인 4명의 소년들은 오후 6시 40분경 해변에서 수영하고 있었으며 3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1명은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민 여러분들도 야외활동 시 번개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은 어제 2,502명 추가 확진자 발생에 이어 오늘 3,564명이 추가 확진되어 총 확진자는 34만 2,81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1,34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까비떼 215명, 라구나 212명, 리잘 211명, 일로일로 164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경증 환자는 83.9%이며 무증상 환자는 10.8%입니다. 최근 14일 이내 발생자는 전체 90%로 3,197명이 증가했으며 수도권에서는 36%, 1,163명이 발생했습니다. 깔라바라존에서 786명, 서부 비사야에서 347명이 발생했습니다. 해외근로자 15명이 발생했으며 지역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6명이었습니다. 어제 14일 이내 확진자는 2,106명이었습니다. 어제 83명의 사망자에 이어 오늘 11명이 추가로 사망해 6,332명으로 사망자가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체 11명의 사망자 중 8월 사망자는 2명, 10월 사망자는 8명이었습니다. 오늘 회복한 사람은 150명으로 총 29만 3,152명이 회복하였으며 회복률은 85.5%입니다. 오늘 검사를 받은 개인은 38,332명으로 총 391만 4,643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확진률은 9.29%였습니다. 취합된 실험실은 총 145개 실험실에서 132개 실험실이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산타로사 시장은 필리핀 최대의 놀이동산 엔찬티 더 킹덤이 이번 달에 50%의 수용 인원으로 재개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개장을 하더라도 21세 미만과 59세 이상의 고객은 입장이 금지됩니다. 테마파크는 개원 25주년을 맞아 10월 25일 개장합니다. 산타로사 시장은 모든 고객은 마스크는 필수이며 모든 탑승기구에 고구를 제공하도록 제안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패소 환율은 1달러에 48.47 패소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47원 26전을 기록했습니다. 패소에 대한 원하는 1패소에 23.6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라니냐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몇 달 동안 더 많은 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루코스 서쪽에 있는 저기압은 태풍으로 발전되어 니카로 명명되었습니다. 내일 메트로마닐라 최저기온은 24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5시 37분, 일몰은 5시 47분입니다. 필리핀의 낮기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아마도 라니냐의 영향으로 강우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